더 블레스 시즌4 15라운드 경기 효과 시작합니다 자, 퍼미오, 오관영, 저 별동댁, 나머지 본대 악몽은 동쪽에는 큰 섬 이고 대기 본왕만 대기 오케이 들어가고 쿠투랑 저는 쿠투는 이 섬 끼고 쿠투는 지금 동쪽 있는 섬 끼고 B쪽 지원해 줄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가 선수 방향 어디로 돌까? 동쪽 본대 얻어주세요 오케이 게일 형 일단 C 들어가고 얍 아키야 너 섬용해가지고 게일 형 지원 근육 지원해 줘 준이야 너는 알아서 적절하게 탱킹해주고 동민아 너 빨리 가가지고 준이 형 같이 탱킹해줘 쉴 때는 동쪽에는 섬 끼고 미호 지원해 줄 준비해 주시고요 사거리키로도 중앙에 있는 중앙선 밑쪽에 돌아서 정할게요 그게 낫겠어? 여기도 낫겠어 여기서 가자 알았어 나 어디로 가? 항모 선수 팟 항모 선수 팟 C 나 어디로 가? 항모 선수 팟 C 나 C 간다 어 가가지고 게일 형이랑 아키 뭐냐 탱킹해줘 쿠투 B 적당히 지원해 주다가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연막 끼고 생존 준비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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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대 C 성 스팟 존나 불안한데 저거 C 아 C C 모르 C 모르는 거 같은데 배동대 배동대 A로 부르고 본대 B쪽 돌리세요 배동대 A로 부르고 본대 B로 돌려 본대 B로 돌려 본대 B로 돌려요 OK A로 가겠습니다 태닝이 형 그 중에서도 노캐는 A쪽으로 천천히 들어오세요 내격기 내격기 접근 어 영웅스 찍혔어 보관 형 A 끼고 쭉 올라가가지고 상대편 뒤쪽에서 저격할 준비 E 손 끼우고 쭉 끝까지 올라갈 준비 B 스팟 난데요 연막이야 아키야 일단 숨어서 지하자 숨어서 피부터 채워 중이야 너 머리 돌려 위로 OK 영웅스 킬켜놨으니까 나한테 유도해 마서가 야 아키 형 못 빠져나올 것 같으면 그대로 거기서 걔한테 얘기 아키 생존 위주로 아키 생존 위주로 아키 생존 위주로 아키 생존 위주로 가기 다 가기 다 나온대 누가 이쪽으로 가고 준이야 최대한 아키랑 같이 동화 아 저 차파 10세 불이당 불이당 있는데 B에 구축 둘이 동시에 들어가볼래요 맞아 B야 A 나랑 오관영이 먹을 테니까 B에 들어갈 테니까 저거 저거 비스 정 뭐야 정지 벤슨 나갔네 저거 나갔네 나가면 나간대로 사겨 뭐 그냥 그 여기서 빠져나가지 말고 여기 위쪽으로요 저 벤슨 어뢰하고 코트 위쪽으로 연막 여차하면 연막 끼고 혼자서 가까이 있는 비스나 멀리는 엘라벨만 적당히 쏴주는 걸로 적 벤슨 어뢰 엔진 파괴 아키아 숨어 다른 이놈들 비 먹으면 여기 섬이나 여기 섬 끼고 상대편 들어오는 거 막아줄 준비 적당히 공포하세요 계속 농성한다 오케이 야 카레야 아키 도망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숫자 형 괜찮으면 숫자 형 바로 앞에 있는 섬 끼고 쏴도 될 거 같아 어 그럴라고 엘라벨만 들어온다 쭉 들어서 가운데로 다 들어가 버리려고 아키아 너 가만히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 거기서 뻗쳐요 그냥 어 벤슨 도심 그냥 벤슨 죽어 아키아 야아 뒤에서 최대한 버텨볼게요 어 그냥 지라지 말고 그냥 숨어서 그냥 모노깨만 던져버려 그냥 봤을때 이 뒤에 있는 저투기 저한테 조금 더 가까이 그냥 붙여버려요 싸워드리기 같이 대공을 해서 어 우리한테 붙이면 돼 항목 사격 왔다 잠깐 저것 좀 처리하고 올게 어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미안해 우리가 알아서 해라 쭉이야 너는 그쪽 섬에서 대기하고 있어 석이 형 거기서 직기 낙로로 여기까지 오면 될 거 같아 고남 야 무빈 잘하고 지금 계속 포 날라오는데 쭉 돌아온다 아키아 우승만 전가 때려라 쭉만 나는 지금 캠 앞서고 있으니까 별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천천히 그냥 대기 저는 먼저 가요 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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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고 하나 잃은 거 치고 상대편 피 많이 뺐으니까 괜찮아요 그렇다 그는 고기만 피웠다 또 노 대체 노 노 노 노 밥도둑이네 김수미 간장게장급 김수미 간장게장급 트랙 많이 뺐노 우리 벤슨 지금 위치해서 좀만 좀만 북쪽이랑 남쪽으로 좀 퍼질게요 서로 제가 위로 올라갈게요 어 살짝 좀 벌려 류야 내 동쪽 할 때가 니 이쪽으로 와 파텔 줘야지 제가 위로 갈게요 제가 위로 갈게요 탐재가 뜨네 이게 동민아 너 이제부터 택 뭐냐 최대한 곧장한 걸로 해 동민아 뒤택 뜨는 거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 같은데 지금 들어와 벤슨 들어오고 있어 최대한 빗슨 나가지마 벤슨 유행 있다 벤슨 축복 안나가 박았다 벤슨 박았다 에어와 벤슨가 있습니다 탤링 형 어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 내가 가니까 내가 폭포로 따먹을 거야 개새끼 전진이죠 저거 야야 주니야 너 위험해 계속 하지마 주니야 응 휴지 난다 너 더 준 사람 없어 지금 시스마 따먹으려고 미어 올라갔다가 그냥 전제만 해주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 서페이프 서페이프 아씨 좀만 더 좀만 더 땄다 댄스나나 더잉 생존 생존한다 생존 2주로 생존 2주로 미어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구축 있는 위치 한번 확인하고 내려와도 될 것 같아 야 시타 못 틀었노 지금 레이더 맞고있지 그래서 저한테 내려옵니다 동민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 동민이 난다 미어야 이쪽으로 와서 연박줄 깔아줘 나 오텔링한테 칼이 형 그 뭐냐 거시기 거시기 항모 속도 줄여요 혹시 몰라지 지금 돌아오실 수 있거든 잠깐만요 연마관에다 어뢰 뿌리고 갈게요 어 구축 한 대가 아직 스팟이 안됐지 그니까요 형 스팟 때문에 ㅈ 되는 거야 수저 막고 있다 수저 구축 한 대 주정이 지적이 구축 한 대 주정이 지적이 구축 한 대 주정이 지적이 형 어 자 이제 레이더 빠졌죠 여믁 스팟 해줄 테니깐 드론에 다 따주게 거기서 멈춰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라나 조심해야 될게 여리나 아노래 쪽 내각기 맞아 오라인에서 텔리언까지 연막 그렇게 길게 갈 테니까 청구하세요 마사가 이쪽에 스팟 좀 혹시 내려오는가만 봐줘 아 배서 저기까지 갔네 가운드길로 못 나오겠어 어? 프라버상 원꼽 났다 라인 홀딩 라인 홀딩 다 빼 다 빼 천천히 지내요 구축 구축 풀대로 자라 태양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래오래오래 무슨 말이야 안 맞는다 오래 상남자 오래같은거 안 맞는다 나 나중엔 첫 파이퍼 레이더 들어오면 니 맞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빼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어 더 빼고 있어 쭉 빼 쭉 빼라 연막 사라지노 아닌가? 하순형 아니면 여기서 대기하지만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돌리는게 어때요? 중북쪽으로부터 사라진다잉? 아직 남았어 시간 뒷택 뜨는데? 벤스 들어온 것 같은데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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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쪽 아래쪽 벤스 벤스 나고 뒤 벤스 아래쪽 벤스 나고 뒤요 벤스 내 그쪽으로 지금 갈게 우리가 이제 말려들어 가면 안 돼 얘들한테 말려들어 하지마 제가 나오게 해야돼 어 수고했다 벤스 야 어레스 왔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 레이 어어 전진 나도 보통 저각에서 어레스 오고 다시 들어가거든 벤스 다시 C초고 들어가요 비스바르크기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쪽 벤스 더 있음 저쪽 벤스 지금 돌 것 같은데 왠지 비스 나오는 각이다 저쪽 팀 아래쪽 벤스는 벤스는 어레스 왔다 벤스는 레이더 쥐어 레이더 조심 사격 벤스 벤스 차패프 내 때리려고 나온다 난 차패프 때린다 알아서 행진할 테니까 미어 무리하지마라 쟤네들도 뒤에 있어 명이형 ора 와요 멈춘다 난사 눈 enough 뒤쪽에 벤스 뒤쪽에 벤스 나와요 후진중, 벤튼 후진중, 럼마 간다. 아, 안되는데. 안 맞아, 오래. 시사 뚫었다, 새끼. 샷패프 시사 뚫음. 뒤쪽에 나와요. 뒤에, 뒤에 피스 나온다. 연마 10초. 응. 와, 시, 졸런 거 많이 날려고. 비스 내가 시타 뚫고 죽는다, 여기서. 사나한다. 와, 저거 맞겠는데? 수조 죽어. 죽어라, 죽어라. 비스 안 끓는 거 봐. 나이스 비스 샷. 천천히, 천천히. 연마 간에 벤슨 개피 하나 있어요. 아, 손가락 졸나 바빠. 항모도 아닌데. 뭔지 몰라도 하는 게 더 많았다. 아마 밑에 벤슨이 있는 것 같다. 어뢰 날아오네. 어뢰 조심. 비스 옆에 벤슨이 나한테 어뢰 한 대 맞았거든, 방금. 아, 시. 차패프가 없으니까. 전함이 안하네. 전함이 안하네. 게리 쪽으로 어뢰 날아온다. 응. 아, 부터피도 많네. 고마워. 센터 벤슨. 센터 벤슨. 벤슨, 벤슨. 벤슨, 벤슨, 벤슨. 저쪽으로. 마스크 형 살짝만 넣어주세요. 살짝만. 정말 살짝만. 아, 여기 체력이 없다. 아, 여기 체력이 없다. 위로야 좀 앞으로 나오나. 잔에 센스 들어오는데. 맞았다. 아, 없이 막. 아, 싹. 잘 안팠네. 베스트 빠지고 짜파게티. 아, 짜파게티에 들어갈 수가 없다. 레이드를 근데 지금. 레이드를 10키로 넘는데, 지금. 레이드만 더 빠지? 레이드만 10키로 넘는데, 지금. 아, 싹. 아, 지지겠네. 저 빼서 에이더에서 할 상자. 에이 향전 다 빼 다 빼 에이 향전 해 차파 레이더 배치인데 8.5를 안 했나 봐 10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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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뜬데 11.2 아이씨 1키로 때문에 쳐맞어 에이 향전해요 머리에 각은 좋다 알라바라와 벤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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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야 벤슨 각이 안 나와요 지금 에이씨 만세 Applause 5.2 β 순화 루야 벤슨 사거리가 안나오는거야? 아니 섬 뒤에 아래 숨었어요 저거 아 안나오네 할 때까지 해봐야지 아까 극복기 있으며 벤슨 장압거라 네 그럴려구요 야 나이스 나이스 근데 극복기가 가다가 죽는데? 대박! 배공이 너무 쎄 야 벤슨 둘 다 탈피해 둘 다 탈피해 아 진짜 마무리 안되가지고 어릴 13초 텔링현 살짝 후진할 수 있어요 응 뺄려고 포탑 뽑겠다 텔링현 빼요? 바로 후진 어 빼고있어 어 강제 나온다 나 이제 강제 피트 안나온다 강제 피트 안나온다 어릴 더 없냐 미호야? 어릴 한발도 충격 나온다 이거 쭉 빼는 중 어릴 맞을거 같애 어릴 맞을거 같으면 딴덴 쏘고 맞을거에요 맞았다 아 잠깐만 안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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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맞아 됐다 왜 안맞아 믿고 딴덴다 오우야 푸가킹알 하하하하 아 솔직히 이거 이길 수 있다 브라가 다 일교핏살로 따 먹으면 된다 저 일교핏살로 따였는데 음 뱅 부포는 안앞겠다 벤스는 부포킹 아이씨 앞에서 부포킹 먹자 한 번 더 벤스 벤스 부포킹 부포킹 함 더 나이스 니너라 부포 이야 아 얘 충각한다 충각 큐링아나 안돼 캘린아 엉덩이를 해기면 니가 더 유기해수 충청하게 더 개선은 내거니? 피프를 너무 많이 상납했다 근데 엉덩이 제주도 안 됐다 이거 뭐래? 뭐래? 난판을 계약하자 피스하네? 그럼 아 이번엔 우리가 너무 빨리 들어갔어 스파이 너무 느렸어 확실히 차파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네 우측도 아예 안 보이고 눈이 먼 니신이다 그냥 아이템 잘 박은 니신이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도 마성이가 커버를 치니까 밑에 내려온 거 이런 건 좀 알 수 있었는데 표정이 뭐했노? 지금 별로 바쁜 거 안보여요? 지금 뭐했노? 지금 뭐했노? 뭐라하노 저 야 저 뭐래? 몰라 뭐라는 거야 그냥 뭐 레이디 앤 젠틀이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크루저가 태어나 어떻게 크루저가 태어났는지 뭐 그런거 전함이랑 전함끼리 붙였으니까 그 소리 하는거네 그니까 어 내가 딱 쳤다고 하니까 여기 까지 가 여기 까지 가 진가보 5분니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5분 LM 3분